여러분 이 보시죠. AI 아티스트. 뜬금없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냥 AI 아티스트가 예술 장르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디까지 여러분들 발전할 것인지를 가늠해 보는 내용입니다. AI 아티스트.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보니까 일찍부터 AI 분야를 자기 예술 분야에 도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묶은 AI는 어떻게 예술이 됐는가. 사전 그렇게 주문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냐. 여기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일찍 AI를 자기 직업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예술과 AI가 결합시킨 분들이 여기 소개되어 있냐. 다음 시간 되면 이런 분들 개개인을 한번 여러분들 들여다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국과학기술은행 간 지드래곤을 생성 AI로 제작해 SNS 주목받은 라이언 오슬링 AI 크리에이터. 두바이 AI 영화제 대상과 관객상을 받은 권한설 AI 영화감독. 알파고의 등장 때부터 직접 AI를 만들어 작품에 적용한 조영각 AI 뉴미디어 아티스트. 사운드 플랫폼을 개발 중인 박성순 AI 뉴미디어 아티스트. 각각 분의 여러분들 한번 취재를 해볼 만큼 좋겠네요. 그럼 이 양반들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를 또 더 배울 수 있습니까? 저자들은 AI를 활용한 예술 창작 과정, AI 창작물의 예술성에 대한 고찰, AI 예술의 미래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AI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예술의 한 장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부감이 있지만 엊그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AI 영화제 3500평 정도와 답지할 정도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단순한 AI 활용 가이드가 아닌 창작업계에서 현업으로 일하면서 AI를 사용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관점과 시각을 답은 첫 번째 책이다. 책이 나오면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좋은 내용을 담고 있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기 한번 보시면 AI로 반고호 합품을 학습해서 미래 작품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방을 넘어서 작가의 의도와 철학이 반영된 새로운 예술 장르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반고호가 생전에 남긴 모든 여러분들 작품들을 AI에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반고호가 살았던 그 시대품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또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서 AI에 입력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작가가 의도한 대로 반고호의 합품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작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창작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우키요의 품으로 재탄생 확장현실 환경에서 재구현한 고호의 해바라기 사진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고호뿐만 아니고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전부 다 학습시켜 가지고 여러분들 그 작가가 살았으면 어떤 종류의 새로운 여러분들 예술품을 만들 수 있는지를 다 재현 내지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역사적 예술가의 미탄생 작품을 재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박진호 고대 연구교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글로벌 문화콘텐츠 학술 대회에서 반고호 애프터 생성 AI를 제공한 반고호 사후작품 콘텐츠라는 연구 논문을 진행했습니다. 반고호가 37시에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고 그가 이후에 어떤 작품을 그려낼지를 예측한 역후인데 AI가 반고호의 작품 패턴과 학풍 등을 학습해서 새로운 작품을 생성해내는 방식입니다. 대단히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인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장르가 찬생하는 겁니다. 고호가 37시에 이전에 그렸던 작품 2000년점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독자적 대형 언어모델을 구축하고 당시 유럽의 문화와 환경과 예술사조와 경제상황 등을 미세 조정해서 고호가 살아있었으면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작품들을 무한정 찍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모든 작품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박 교수는 AI가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더 발전해서 일반 인공지능 AGI나 슈퍼인공지능 ASI 수준에 도달한다면 특정 작가의 스타일과 주제 스타일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역사적 사회적 맥락까지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예측은 단순한 스타일의 모방을 넘어서 작가의 창작 의도와 철학을 반영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다. 완전히 새로운 장르가 나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을 능가하는 슈퍼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인간 상상 범위를 넘어선 수준의 창의성과 예측력을 갖고 있고 단순히 과거 데이터를 바통으로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복잡한 문화적 철학적 맥락을 이해하고 창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작품을 새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하풍, 학습, 예측, 변주가 가능해지면 수많은 애프트 작품을 만들어내는 인류의 문화적 풍요름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런 것을 상품하는 기업들이 등장하네요. 프랑스의 스타트업 케루와 합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반고호가 살았으면 박물관은 어떤 식으로 그렸을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발표한 내용은 AI 타임스에 하이프링크를 시켜놨는데요. 논문 발표 현장에 닿힌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술대의 영상은 유튜브에서 풀 버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지 않더라도 그날 상황을 다 해서 추가적으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여기에 이제 아마 이분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AI 데모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분이신 모양이죠. 지금은 여러분 주로는 뭡니까? 대규모 언어모델이란 것이 대부분 1차원이나 2차원이지 않습니까? 텍스터로 정보를 주거나 이미지를 그려주지 않습니까? 그게 3차원으로 공간으로 확장되면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다른 게 생기겠죠. 이분들은 대규모 언어모델 라지 랭기지 모델이 아니고 대규모 세계모델 라지 월드모델이라는 LWM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월드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돈을 몇 천억을 모아가지고 대형 언어모델을 넘어서 대형 세계모델을 만드는데 공간을 예상을 하는 겁니다. 공간을 3차원을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AI 모델이란 것은 1차원이나 2차원인데 3차원까지 만들어낸 그런 연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공간 지능을 개발해서 LLM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고 현재 대규모 언어모델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하지만 LWM은 3D 세계가 어떻게 작동한지를 추론한 능력에 집중한다. 이렇게 파생된 기술이나 제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그거는 참 놀라웠거든요. 유튜브 동영상을 그냥 입력하게 되면 유튜브 동영상을 그냥 짧은 시간 내에 볼 수 있게끔 요약, 정리, 분해하고 풀스크립트까지 제공하는 것을 5분에 10분 정도 완성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에서 월 6달러 정도를 지불하라. 충분히 지불하겠죠. 그런 부가 서비스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는 여러분들 컨텐츠를 내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분들이 많은데 그걸 그냥 AI에 넣어가지고 한글로 다 분해해가지고 더 짧은 시간에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니까 아랍도 마찬가지일까 하면 아랍어도 다 이런들 분해해 주겠죠. 이렇게 이런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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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